자 이어서 580페이지 보죠. 580페이지에서는 몇가지를 체크할게 있는데요. 주택조합의 사회소 1번에 1번. 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요건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주택조합인 것은 세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직장 리모델이 있죠. 이 세가지 중 리모델 주택조합을 제한다면 지역하고 직장을 리포해요.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박사 안에 있는 중기업자, 공연중사법에 따른 중기업자 있죠. 이런 자 또 정비사업 전무관력자, 신탁업자 이런 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런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업무를 맡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바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튼튼한 그런 업자에게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요건이 있는데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느냐? 법인이면 5억원의 자본금을 보호한 자, 개인의 경우는 10억 이상의 자산평가를 보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거지 돈 없는 업자에게는 맡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연중개사인 중기업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업무를 바로 지역, 직장, 주택자 측에서 조합원 모집에 따른 업무 같은 것을 대행해서 맡길 수 있어요. 그 대신 조합원 모집에서 갖다 안내해 드리면 바로 그에 따른 중개 보수를 주겠죠. 그때 이런 업무를 대행하려면 바로 법인 만들어서 중개법을 수행한다. 중개법이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5억원. 그냥 개인 명의로 중개업자가 되었다. 그래 이런 직장, 주택자 업무를 대행해서 조합원 알선에서 중개법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이런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돈이 안 되면 업무 대행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81페이지 가로 3번 지역, 주택자하고 직장, 주택자 및 주택자의 발견은 업무대행자의 업무 중 개학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아까 왼쪽이 있었죠. 그런 자 중에서도 이 개학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누구한테 맡겨서 대행터를 하냐? 신탁업자. 뭐 중개업자는 안 되고 정비사업, 정비업자도 안 되고 등록사업자도 안 되고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걸 봐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582페이지. 582페 보면 가로 3번이 나온대요. 가로 3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리를 받아봤부터 몇 년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그것까지 줄 것이고 마지막에 신청해야 한다. 저기 다섯째 주로 건너 팍대요. 그러면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리를 받아봤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는 보시고요. 그런데 리모덴 주택조합의 경우는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인가리를 받았다 그러면 리모덴 공사할 때는 리모덴 하과를 실향소코칭한다고 받거든요. 하과를 받거든요. 그래서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인가리를 받았다 그러면 리모덴 주택조합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업계획에서 리모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 리모덴 하과를 신청해요. 하과도 역시 2년 이내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 사업계획 승인 앞에다가 주택법 이렇게 써놔요. 주택법. 지금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보려고 하는데 무슨 법에 있는 것인가? 주택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택법이 있다. 그래 이 주택법상 적용 대상 물건이 주택이 있죠? 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려 한다. 그때 무조건 주택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단독주택 공동태 30호 이상인 단독태 30세대 이상인 공동태 그리고 이런 주택건설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은 1만용 대상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할 때만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규모 위만인 주택건설은요 건축법상 건축지로서 건축받아서 건축공사에서 건축하면 돼요. 건축공사 끝나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고 사용을 하게끔 판다든지 자기가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단독택 30호 이상 공동태 30세 이상이다. 대지 1만용 대 이상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받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사업주체란 말 써요. 주택건설사업죄, 대지조성사업죄 이런 사업을 할인자는 그 사업객서를 작성해요. 주택건설사업객섬, 대지조성사업객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요. 바로 여기에서 그 사업하겠다라는 땅 준비해서 그 대지소건 확보해가지고 이걸 첨부해서 바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바로 이러한 사업을 할인자가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자를 선잡고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자가 사업한다.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국가가 나오죠. 국자야. 한국어때 국자야. 이 국국이가 사업한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바로 국토교통부장에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사업주제들은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그 책의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서 받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대지면적이 바로 10만 정도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큰 것은 시도사 대도시한테 받지만 저것들은 그 도에서는 바로 시장운사한테 가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시, 특별자치도에서는 크든 적든 그 사업규모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에서 승인권 행사하지만 8도에서는 규모가 큰 것은 이렇게 도사 그리고 대도시하고요. 저것들은 시장운사가 승인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승인 시장들 하면 이 승인권은 승인 요건 충족했다 그 여부를 검토해가지고요. 60이면 답을 줘요. 60이면 승인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 승인 여부 결정해서 통보할 때에 통보할 때에 OK해서 승인해 줬다 합시다. 그러면 승인고시를 해주거든요. 사업계획 승인고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법적으로 엄청난 효과에서 이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공적 주체가 사업한다. 그것이 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제조성사업이다. 그러면 바로 그 수용권도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렬합리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절차에 관서를 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고시가 들어오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업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할 것이고 대제조성사업장이다 하면 대제를 열심히 조성할 겁니다.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때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원칙은 5년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착수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단지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다 하면 공고별로 109, 209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부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고시 떨어지고 나서 최초 공고는 5년에 들어가면 되고 다음 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식부터 2년에 들어가면 돼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열심히 해가지고 다 끝났다. 사업 끝났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가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이제 사용을 합시다 라고 검사를 신청해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데 이 국가고 한국토일기동사는 국토교통자한테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고요. 여기요. 지방자산제 지방공사에 이르는 등록사업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신청해서 받습니다. 사용검사 신청해드려면 10월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용검사 뜨리면 이제 사용하고 또 사용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에 대해서 전체가 공사 안 끝나고 일부가 끝났다. 그러면 이 단독택은 최하가 30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50동을 지겠다라고 50호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좀 씁시다 라고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싶으나 그냥 임시 사용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동별로 뭐 하나에 단지했다가 천세를 지는데 10동의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때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물리적으로 동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로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택은 한동 안에 500세대를 가한다. 그러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바로 사용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바로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다 싶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은 한 번에 싹 공사 안 끝내고 1구액 2구액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 1구액이 사업 끝났다 그러면 1구액만 좀 사용합시다 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떨어지면 사용할 수 있게 주택을 건설해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택 건설 파트에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한 번 쭉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583페이지 먼저 사업객 승인 대상 체크 사업객 승인 대상은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갑시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넘어가 봐요. 박스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 1번 단독택 30호 2번 공동택 3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대지 조성사분 면제기 1만용 대상 이게 바로 사업객 승인 대상이 되어 있죠. 사업객 승인 대상 이게 바로 사업객 승인 대상이다 이거. 자 그런데 1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584페이지 박스 위에다가 박스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것하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대지 조성사분 면제기 1만용 대상 그깟이 묶어가지고요. 그게 바로 사업객 승인 대상이에요. 주택법상 사업객 승인 신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독택 원칙 30호 이상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50호 이상부터가 사업객 승인 대상이다. 그 중에 나번만 봐듯이 한옥 한옥은 50호 이상 만약 여러분이 단독택을 진대 35호 미만 한옥 50호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화 신청해서 하가 받고 건축하고 공사 끝나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공농택은 30세 이상 다만 다음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가 나 해가지고요. 가 그 세대별 주거 전면적인 30조 모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대로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단지형 연립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건사할 때는 50세 이상이 사업객 승인 대상이다 이런 것만 그리고 나번만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85페이지 보시면 사업객 승인권자 나옵니다. 사업객 승인권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업객 승인권자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대지 면적이 10만 전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시도사 대도사장이 사업객 승인권자이고 미만이면 2번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승인권을 행사한다. 3번은 중요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객 승인권자인 경우는 국가할 때 국, 한국주택공사할 때 국, 꾹꾹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장한테 국한택한다. 또 니은, 디귿, 리을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니은은 포인트가요. 330만 정도 이상인 규모로 택지기발사업, 도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그 말. 국토교통부장의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한 사업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니은,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필요지역, 지역균형개발, 광역시 지역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그 다음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특히 리을, 이 국지공이 나오죠. 국가지자체 주공, 지공. 이네들이 단독 공도로 총 지분 50% 초과하여 그때 체크해.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바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을 경우가 그와 같다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586표에 보면 밑에 심화가 나옵니다. 표준 설계도 승인해가지고 한국토지주동사, 지방사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587표에 보면 바로 가로 2번 이미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위는 공고별로 분할의 주택을 건설 공고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잘려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 사업계획 승인을 요건해가지고 원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외에가 있습니다.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어느 한 해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4가지가 있구나. 4가지를 잘 받으세요. 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땅 주인들한테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소유권을 정시로 확보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거죠. 지금 뭐 사업체가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신청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이 A입니다. 땅 주인은 A인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자 갑이라 합시다. 이 땅값이 100억인데요. A한테 100억을 다 주면 소유권 넘겨 받았겠지만 아직 100억이 되도록 준비 안 돼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A에게 계약금 10억을 일단 준 다음에 야 사용성낙서 하나 써주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 받고 나서 90억은 나머지 줄 테니까 그때 줄 테니까 일단 10억 계약금 받아야 하고 사용성낙서로 써주라. 그러면 그걸 사용권이라는데 이런 사용권업만 확보해서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서류 보고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해 나와도록 승인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왔다 합시다. 받아왔다 해서 바로 공사된 거 아니죠. 몇 년에 들어가면 되냐. 5년에 주택건설 공사에 착수하면 돼요. 정당한 사회가 있으면 또 1년 연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나머지 잔금을 줘서 소유권 넘겨봐도 되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그때는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대지단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번 이 국가 지방자찬체 한국토정사 지방공사 그네들에게만 이 주택법에서는 그 4명 있죠. 국가 한국토정사 지방자찬체 지방공사 4명에게는 바로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인정해. 그것도 금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의 조성사업을 하게 될 때는 수용권을 인정해 버리니까 굳이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대지세권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을 보겠는데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그건 중요해요. 3번은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 대지면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주택조합의 경우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100%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때 매도청구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589페이지 매도청구가 있는데 고려하살표 보네요. 동그라미 3번 있죠. 588페이지 동그라미 3번 매도청구 있죠. 매도청구는 이 사업주체가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야 땅 팔고 나가. 이게 바로 매도청구예요. 그때 사쪽으로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법원에다 매도청구 소수장을 내가지고 판결 받아서 내쫓하는 것이 매도청구입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589페이지 매도청구 나와 있죠. 이 589페이지 매도청구는 중요해요. 가로 1번 매도청구 대상 해가지고 보니까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을 받아 사업체는 그때 사업계획승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입니다. 사업계획승을 받은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하고 건축물 둘 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시가 동암이 대지건축물 포함 그것 다 체크. 이걸 매도청구할 수 있다 체크.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 매도청구 소유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에 좀 3개월 이상 사고팔기한 협의를 꼭 해라. 그래서 땅주인이 매매가를 통해서 팔겠다면 그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일단 노력해보고 그래도 땅주인이 끝까지 설거 안 내놓으면 매도청구 소송을 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몇 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냐. 3개월 그것 다 체크하시고 자 이때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땅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런 상태라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재의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모두 냈다 체크해요. 모든 소재의 매도청구를 하려면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온 줄 아야 된다. 95% 못 채웠어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얻었는데 95% 미만으로밖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리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왔던 사업주는 반대파에게 모두 다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말입니다. 2번은 그거예요. 1A의 경우 1A의 경우 그 말은 90% 미만인 경우예요. 90% 미만만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랬을 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호하고 있는 자 그 자를 제한 소유자에게만 매도청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결정나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반다 그 말은 그 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그 안에서 주택건사업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그런데 여기 땅진들한테 이 사업체가요. 일단 땅진들 만나서 매매계약체라고 계약금 주고 사용권 승인해서 받아요. 그러기를 80% 이상 이 땅 받아왔다. 사용권을. 그러면 사용권은 80% 이상 얻어가지고 여기다 주택건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시장하면 승인 내주겠다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체는 여기 땅진들 중에 바로 아예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끔 나 땅 소유권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들은 매도청구에서 보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사용권을 확보할 때에 이 안에 땅 대비 95% 이상을 확보했다.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 가지고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체는 이 안에 있는 반대파 5% 미만도 안 되죠. 그네들에게 야 다 팔고 나가 이렇게 모든 소유자에게 모든 대지소유자에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에서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95% 이상을 채우지 못했어.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는데 95%는 못 채웠다. 이 사이다. 그러하더라도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하면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왔던 사업체는 바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없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오늘 지정고시했다. 가졌다. 그날 기준에서 소급해서 10년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알바학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 걸 지하고 10년이 못된 자인 반대파급만 매도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걸 좀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588페이지 4번 보면 동그라미 4번 리모덴 결의를 한 리모덴 주택자비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이때도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의 대지치부는 매도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588페이지 가로 3번 계획과 승인의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을 읽어두십시오.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그때 사업계획서 짠다고 그러시죠?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작업하도록 수립되어야 하고 그 주택건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는 부대에서 봉지에서 설치하는 계획이 꼭 포함된다. 봐두시고 2번 사업계획 승관련은 사업계획 승관련은 사업계획 승관련할 때 사업체가 지출한 사업계획에 해당한 주택건사업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성 도로 좀 설치해내놔라 공원점 설치해내놔라 공짜라 이렇게 과도하기 기부채납을 요것은 안된다. 여기 봐두시고 넘어가십니다. 590페이지 보면 아까 강조했던 거 나옵니다. 가로 1번 승인여부 결정은 61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통과 통과하고 591페이지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여러 가지 관계 법률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걸 의제처리해서 절차에 간서를 개현된다고 했죠. 그게 박스 안에 1번하고 553번 봐두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사업상 건축허가 등 국토계획사업상 개발행허가 등 받은 거 간주한다. 그 사업장에 농지화했다면 농지포상 농지화가 등을 받으면 한다. 사도계산화가 받으면 간주한다. 산지화했다면 산지화가 등을 받으면 한다. 7번 이 정도 보시고 통과 그 다음에 592페이지 가로 2번에 1번 꼭 봐두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는 박스 안에 승인받은 하부터 5년 이내 공고별로 할 때는 최초 공사 진행은 5년 최초 공사 예읍 205는 2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착수할 때 신고서 들어간다. 신고 수리에서는 신고한 납득으로 20일 내에 결정난다.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4번 4번 중요하죠.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착수에 몇 년이나 보면서 연장을 받으시냐 1년 그 수치 좀 봐두시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1년에 보면서 착수에 연장을 받으시냐 기역 니은 비협작 있죠.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가로 3번 취소 아까 했는데 취소 꼭 읽어두실까 사업계획 승권자는 그 박스 안에 사업체가 승인을 받은 후 5년의 공사에 시작하지 않았다. 다만 분할 승인의 경우 최초 공고에 의해 두 번째 공고는 설령 2인에 안 들어갔다 해도 승인은 취소 못합니다. 사업체가 경매 공료로 소유권을 상승했다. 대지소유권 사업체 부도 파손 공사를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넘어가셔서 594페이지 갑리자치증이 있죠. 이 공사를 이제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뜨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승인 고시가 뜨면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라는 이 사업체 바로 돈 몽땅 벌려고 공사를 허술하게 한단 말이죠. 부시공사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보냐면 우리 국민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안전하게 이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을 보냈는데 그게 감지합니다. 감지하는 누가 지하느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진행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다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또 리모덩 허가를 하였다면 그네들이 공사 감자를 지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감자를 그렇게 지합니다. 정전에 강주의 그 현대산업 개발에서 아파트 건축하다가 일부 공사 무너졌잖아요. 사람 인명폐가 6분 지금 그런데 그 강주 강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강주 강역시장이 바로 감자를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강주 강역시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 아들이. 그러니 이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책임은 강주 강역시장이 이런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감자를 지정했던 강주 강역시장이 지어야 되는데 지지를 않아요. 이네들이. 그러니까 계속 없는 공사하고 계신 분들만 다쳐서 돌아가시죠. 이래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잘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한테만 수사하고 잡아 놓고 그래요. 그래 봐야 백날 백날 해 봐야 답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주 강역시장을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사업계획 승인도 내줬고 감자도 정해서 보냈으면 똑바로 일을 했으면 그렇게 사고 터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총책임자는 그런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감자를 지정했던 강주 강역시장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그 총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네들이 얼마나 책임을 지은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감자 지정은 아주 중요해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2번이 중요합니다. 감자 지정 애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이렇게 사업주체가요 국가다 한국토지동사다 또 지방자찬체다 지방공사다 이 자리 사업주체면 어때요? 바로 공사할 때 감자를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자 이거죠. 공적주체사업할 때는 믿자. 그런데 아까 그 강조 강조해서 아파트 건설 공사 진행 중 붕괴됐습니다. 누가 그 사업주체를 했겠습니까? 등록사업자인 현대산업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업체인 사업자인 등록사업자는 믿을 수 없다 해서 공사 감자를 지정해서 보내는데 누가 지정했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강조 강시장이 지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감자를 지정할 때 똑바로 된 업자를 선정해서 감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똑바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2번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사천체 한국돈사 지방수하다. 그럴 때는 별도로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가로 2번 가로 2번 감리자 지정 제한 기간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용적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를 교체해버려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을 보면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년 체크 이것도 한번 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바로 596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596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면 감리 업무 보고에 있어서 감리자는 바로 감리 업무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 승권자에게 또 사업체에 보고해라. 동그라미 4번 시정 통지 보고에서 감리자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방역했다면 지체 없이 시공자 사업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제하고 7일 내에 사업계획 승권자에게 그 의룡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니은 바로 시공자 사업체는 이런 시정 통제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감리자의 시정 통제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 승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시정을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권자는 이의 이의시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시정을 받날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신해서 주면 된다. 여기까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 검사전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의시정 사업계획 승권자에게 사업계획 승권자에게 도착한